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키티 너무 귀엽다 하하하 헬로키티입니다 여러분 와 지금이 10월이잖아요 이제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호박이들, 박이들, 호박이들 호박이들에 이어서 이렇게 작은 호박이들도 떴는데 이것도 별도 영상 올릴거에요 호박이들에 이어서 이제 할로윈으로 뭔가 할까 하다가 하다가 헬로키티 하고 싶어서 헬로키티 했어요 음 그래요 귀엽죠 이게 헬로키티 도안을 만들어 봤는데 도안이 제대로 안 나오면 부리나케 그러니까 그거 할로윈 관련된 유령이나 아니면 간단한 마녀모자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로 대충 떼울까도 했는데 헬로키티 도안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헬로키티로 진행합니다 제 키티의 포인트는 여기 오동통한 귀 오동통한 귀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오동통한 귀 귀엽죠 그러면은 음음 시작을 해볼게요 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키티가 조금 더 크고요 양쪽 옆이가 조금 더 작은데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게 귀여운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사이즈로 진행할 거고 리본도 이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두 키티에 붙어 있는 리본은 제가 예전에 어 리본뜨기만 별도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제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음 그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만든 리본은 있어요 여기 반짝반짝 금장 리본도 있답니다 와 이쁘다 그걸 보시면 되구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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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 키티는 요렇게 지금 실로에서 요렇게 이런 리본으로 만들 거예요 이 리본이 좀 더 키티 리본 같이 생기긴 했어 자 그럼 이제 어 함 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티 들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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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마 키티랑 여기 사이좋게 있고 어 키티가 요렇게 요렇게 있을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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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어 요렇게 자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 따라하기 쉽게 어 매끈한 실로 준비했구요 두꺼운 실로 준비했기 때문에 저 코바늘은 7호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코바늘을 뜰 때 아니 아니 수세미 뜰 때 코바늘은 6호를 사용해요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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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참고 하시구요 아무래도 5호라든지 작은 바늘로 뜨시면 훨씬 작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키티 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어 초코를 만드시구요 어 초코를 만드시고 타원형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5개 해줄 거에요 어 참고로 저 그러니까 너무 짧게 아니고 요정도 그냥 길게 5코 정도는 커버 될 정도로 좀 남겨 두시고 어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스타일이거든요 제 스타일로 보여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방금 4개만 했는데 5개를 한 이유는 저는 처음에 만든 이 코를 타이트하게 안 당기고 느슨하게 냅둔 다음에 이거를 초코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 코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카운트해서 다섯 개 인거구요 첫 코를 타이트하게 당겨 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은 그 후로 다섯 개를 카운트 하시면 되요 음 자 사슬을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기둥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어 사슬 그러니까 기둥이 되는 사슬을 별도로 세 개를 더 해줘야 겠죠 하나 둘 셋 요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넘어가 줄 거에요 여기 보시면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고 네번째는 이 사슬 기둥에 받침이 되는 거니까 이 네번째 사슬은 건너뛰고 요기 다섯번째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요 코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여기서부터 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 한 코씩 넘어가야 겠죠 한길 긴뜨기 하나 하면서 넘어갈 건데 저는 한길 긴뜨기를 사슬에다 찌를 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초점 초점 이렇게 위에다가 찌르지 않고 위에다 찌르면 이렇게 한 줄에 찌르잖아요 살짝 아래 요거 한 번만 찢고 넘어갈게요 뜨신의 코반을 기초해 보면 영상도 올려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줄이 있는 거에서 위로 두 줄이 걸리도록 찔러요 요렇게 아래로 한 줄 위로 두 줄이 왜냐하면 사실상 이건 어떻게 찔러도 상관없는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위에다 위에 한 줄 찔렀을 때 힘있게 당기면서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당기면서 힘있게 당기면서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코가 쭉 늘어지거든요 근데 아래로 찌르면은 위로 당겨도 늘어지지가 않아요 안정감이 있게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끝까지 가주시면은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코도 사용한다고 했죠 처음에 만들었던 코도 늘사랑이 냅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냅둔 거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끝까지 오면은 요 키티 때문에 좀 잘 안 보인다 뜨는 동안은 좀 튀어나가겠다 하나 처음 사슬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둥이 다섯 개가 됐어요 기둥이 다섯 개가 됐으면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이 들어가 있는 요 자리에다가 총 기둥을 여섯 개 한길긴뜨기를 여섯 개 해줄 거거든요 타원형이 쭉 돌아가야 되니까 여섯 개 자 그러니까 지금 한 개를 한 상태니까 마지막 이 코에다가는 여섯 개를 해줄 거니까 다섯 개를 더 해주면 되겠죠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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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처음에 여기 했던 거랑 폼에서 총 여섯 개 마지막 코는 여섯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슬의 반대쪽에 남아있는 한 코를 타면서 갈 건데 타면서 또 한 코에 하나씩 요렇게 찌르면서 한길긴뜨기로 또 끝까지 가 줄 건데요 그때 여기 있던 여기 남아있던 실을 감싸면서 넘어가 줄 거예요 처음에 조금 남겨놨던 이 실을 하나 하나 둘 그러면 처음에 잠깐만요 셋 하고 마지막은 여기 사슬 기둥 밑에 있는 가장 아래 사슬 여기 넷 네번째 넷 네 넷 내 칸 앞으로 와 주면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래 위로 이제 두 줄씩 감사면서 뜨게 된거죠. 위쪽은 흰색이라 그런지 오늘은 초점이 좀... 위쪽은 그거 사슬에서 두 줄을 걸었고 아래쪽은 한 줄 남은 거에다가 남은 실 하나를 했으니까 양쪽이 약간 똑같은 느낌 거기서 어 살짝 땡겨 주고 살짝 자 이 상태에서 마저 감싸면서 여기 지금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기 때문에 총 요 마지막 시 처음 코에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더 해주면 6개가 되겠죠 이쪽도 그러니까 4개를 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 더 해준 다음에 첫 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첫 번째 층을 음 완성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 이 실을 감싸면서 뜬 이유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좀 당겨 주면은 어 약간 벌어짐도 잡아 주면서 이렇게 당겨 주면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이쁘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일단 다 해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감싼 거를 당겨 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면은 음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 어 좋다는 거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바로 두 번째 층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두 번째 층은 역시 한길긴뜨기로 돌아야 되니까 일단은 어 사슬을 하나 둘 셋 세 개 올려서 음 그거 기둥을 만들어 주고 자 여기 빼뜨기 했던 코 있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일단 두 개를 해줄 거에요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코를 늘려 준 거죠 하나 둘 했으면은 요기 그 다음 코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 갈 거에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총 일곱 번을 해 줄 거에요 어 럭키 세븐 일곱 번 한 코에 두 개씩 일곱 번 해서 반대쪽 요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 둘 자 한 코에 두 개씩 하나 둘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일곱 번을 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일곱 번을 쭉 넘어 왔어요 그렇게 하면 또 여기는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갈 거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번 한번 요렇게 반대쪽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타원형의 아래 윗 부분 가운데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넘어간 거에요 하나씩 해서 두 코를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머지 코는 또 한 코에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쭉 끝까지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일단은 한 코에 하나씩 다섯 번을 해 주고 또 마저 설명 드릴게요 아니 아니 죄송해 한 코에 두 개씩 다섯 번 한 코에 두 개씩 다섯 번 해 준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 설명 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다섯 번 자 이렇게 다섯 번 해 주고 다섯 번 해 주고 설명한다는 건 여기 처음에 사슬 기둥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슬 기둥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슬 기둥 아래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마저 해주면은 처음 사슬 기둥이랑 포함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쵸? 한 개 해 주고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그리고 반대쪽에 일곱 번 이었지만은 이쪽도 일곱 번 인게 여기는 처음에 사슬 기둥이 올라간 다음에 바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를 해 준 다음에 진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 한번 했었기 때문에 쭉 해서 이쪽에 여섯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마지막에 한 코 더 해서 두 개 만들어 주고 처음 거 하면 이것도 일곱 개가 되는 거죠 한 코에 두 개씩 일곱 개 음 자 그래서 대칭이 맞아 진 거고 바로 이제 다음 층으로 넘어 갈게요 다음 층 역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아 사슬을 세 개 올려 줘서 기둥을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둘 하나 둘 음 그리고 요 가운데는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두 번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한 번 해서 두 번을 해 주는 거죠 하나하나 해서 그리고 어 호빵 수세미 패턴 비슷하게 이렇게 이번 층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을 총 일곱 세트 세트 해 줄 거에요 하나하나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하나 둘을 총 일곱 세트 자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한 코에 하나 해주고 다음 코에 둘 여기 단 둘 하나 하나 다시 다음 코에다가 하나 해주고 요 코엔 둘 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로 해서 일곱 세트를 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둘 자 이렇게 했으면 음 또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두 코를 진행할 거에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진행하고 남은 코는 역시 이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쭉 끝까지 와주는 거죠 음 아래층에서 다섯 세트 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다섯 세트일 텐데 마지막에는 어 또 이제 거기 가서 설명하는 걸로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볼게요 하나 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자 마지막 마지막 여기 두 개 할 차례인데 여기 매듭이 나왔네요 매듭이 어 매듭이 나왔을 때는 어 그냥 묶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라고 잠깐 이거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둥을 이렇게 그냥 자른 다음에 기둥을 그렇게 해서 반만 뺀 다음에 반만 빼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놓고 빼주고 그리고 뒤쪽에서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묶어져 버리면 되죠 수세미라 생각하고 수세미가 아닐 때는 요렇게 논 다음에 사이사이로 돗바늘로 숨기는데 수세미라는 가정하여 이렇게 아예 묶어버리고 뒤쪽에서 묶는거죠 매듭이 있는 상태에서 뜰 때는 이거 매듭을 뒤로 보내기가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잘 안갈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 놓고 뜨면은 큰 부담 없이 뜰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마저 이제 마지막 두 개를 떠주고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하면 다섯 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하고 마지막 여기 사슬기둥 밑에다 한 개를 더 해주면은 두 개 했고 쭉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주면 역시 처음에 하나 둘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쪽이 하나 둘 하나 둘을 일곱 세트씩 된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층 네번째 층으로 올라갈게요 사슬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빵 수세미 패턴이랑 똑같죠 하나 하나 둘 이거를 한번 해 줄건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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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둘 둘 하준 다음에 이쯤 되면은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텐데 여기 여기 넓적한 부분은 타원형의 넓적한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하나 하고 다음 코에 또 하나 이렇게 두 코 건너간 다음에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 패턴으로 일곱 세트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저 일곱 세트를 해 주겠습니다 하나 하고 둘 같은 코에다가 둘 둘 하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둘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번 역시 일곱 세트가 나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가야죠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간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 둘 해서 쭉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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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이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둘 둘 마지막 둘 해주고 자 다시 이제 하나 하나 해준 다음에 처음 사슬이 올라가 있는 요 자리 아래에다가 또 하나를 더 해줘서 마지막 두 개를 만들어 주고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해주면 짜잔 안면 얼굴 완성 네네 어 지금 여기서 그 뭐지 얼굴에 그 눈이랑 코랑 수염을 스티치를 하고 넘어갈까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 하고 나서 다 만들고 나서 그거 스티치랑 하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다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서 할 테니까 혹시나 어 매듭짓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중간에 먼저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은 분들은 어 그거 눈이랑 하는 부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신 다음에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도 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음 그런데 저는 일단은 다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 수를 놓는 방향으로 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죠 뒷면은 똑같아요 어 어 앞에 띈 거에 역순으로 줄여 가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처음에는 모아뜨기로 시작할 거고요 사슬을 하나 둘 사슬 두개 올린 다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처음에 모아뜨기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아뜨기인데 어 모아뜨기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하나 모아뜨기를 한 번만 일단 해주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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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모아뜨기 코주림이죠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걸고 빼고 걸고 뺀 다음에 이렇게 쭈르르 하나하나 모아뜨기를 해주고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코 이제 두 코 건너가는 거죠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뒷면에서도 역시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가 준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 해서 또 일곱 세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코 건너간 다음에 하나 하나 하고 모아뜨기 두 코 건너간 다음에 하나하나 모아뜨기를 이렇게 해서 일곱 세트를 해주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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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모아뜨기 일곱 번째 모아뜨기 일곱 번째 모아뜨기 했으면 또 이제 하나하나 해서 두 코를 건너가야겠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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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코를 건너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 해서 쭉 끝까지 가주시면 되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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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뜨기 하나 자 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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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 하고 이제 남은 코에다가 한 개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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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처음에 이미 모아뜨기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주면 여기 모아뜨기가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러면 빼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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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모아뜨기기 때문에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층 마무리 해주면은 다음 층 역시 사슬을 하나 둘 한 다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면은 또 모아뜨기로 시작하겠죠 음 그 다음에 이번엔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겠죠 자 일단은 하나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코주림 모아뜨기를 이렇게 걸고 빼고 걸고 뺀 다음에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고 역시 여긴 타원형의 넓은 부분이니까 한코 한코에서 두코를 건너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두코를 건너가 준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해서 일곱 세트를 또 반대쪽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해서 일곱 세트 하나 를 해주겠습니다 하나 하고 모아뜨기 마지막 하나 하고 모아뜨기 모아뜨기 일곱 번째 모아뜨기를 해준 다음에 이번 역시 하나 하나 또 이제 두코를 건너가야죠 하나 뭐가 묻었네 떼어내고 하나 두코를 건너간 다음에 다시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해서 이제 끝까지 또 쭉 가줄게요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해서 끝까지 가서 이번 층을 또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코 남은 거를 하나 떠주면 처음에 이미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그러니까 기둥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여기다가 또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고 이번 층도 마무리 자 그럼 다음 층 역시 사슬을 하나 둘 올린 다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모아뜨기로 시작 하고 이번 층은 모아뜨기 모아뜨기 해야겠죠 쭉쭉 모아뜨기 인데 자 일단 여기다가 모아뜨기를 한번 더 해주고요 연달아 한번 더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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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두 코는 건너가야 되는거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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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단 두 코는 건너가지고 다시 모아뜨기를 일곱 세트 해주는거죠 모아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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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거 없이 연속으로 두 코씩 모아뜨기를 해서 음 일곱 세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자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서 일곱 세트를 쭉 건너가지고 있습니다 모아뜨기 마지막 일곱 세트 모아뜨기 모아뜨기를 해주면은 다들 아시겠죠 하나하나 해서 두 코 건너가야 되는거 하나 하나 해서 두 코 건너간 다음에 다시 이제 남은 코들은 모아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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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뜨기로 끝까지 쭉 가주면 되죠 자 마저 해주고 있습니다 모아뜨기 해서 끝까지 가면 다섯 세트가 될거에요 그럼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아뜨기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기둥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여기 다가 또 빼뜨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 층이 되죠 뒷면의 마지막 층 마지막 층은 사슬 하나 둘 올리고 일단 여기도 또 한길긴뜨기를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 해서 모아뜨기로 시작해준 다음에 앞면에서는 사슬이 이렇게 있고 했지만 뒷면에서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전체를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면 돼요 뒷면은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바퀴는 이렇게 전체를 쭉 모아뜨기로 그냥 한 바퀴를 돌려줄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돌려 보겠습니다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주고 역시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이제 빼뜨기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마지막 층은 일반 호빵 수세미 마무리와 똑같죠 빼뜨기 한 다음에 실 잘라 준 다음에 쭉 올려주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돗바늘로 항상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 해 줄 거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돗바늘로 이렇게 여기 마지막 코어 부분에 한 가닥씩 잡아서 이렇게 관통하면서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면서 겹쳐지게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는 해 줘야지 이게 느슨해져서 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요렇게 해서 해줬으면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자르면 짜잔 비누 아니 키티 얼굴 부분 완성 예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얼굴 수놓는 거랑 귀를 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둥이 올라간 자리가 여기잖아요 기둥이 올라간 자리를 아래로 놓고 어 아무래도 기둥이 올라간 자리 크게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반대쪽이 더 이쁘기 때문에 기둥이 올라간 자리는 아래로 놓고 어 이제 위쪽에다 귀를 하고 요렇게 얼굴을 잡아 줄 거에요 음 얼굴을 만들어 줘야죠 그전에 어 귀부터 먼저 귀부터 달아 주도록 해 볼게요 어 귀 다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음 처음에 위치 잡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수세미 실이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 잘 보시면 보여요 어 여기 어 잘 보시면 제일 위쪽에서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서 양쪽 옆으로 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코늘림이 있는 부분 여기 V자 보이시죠 여기 코늘림 한 코에서 두 코가 나와있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마킹을 할 수 있으시면 마킹을 해 주시면 좋을 거에요 이렇게 돗바늘로 찔러 놓으신다던지 그리고 반대쪽도 코늘림 부분 쪽에서 요거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코늘림 V자 중에서 바깥쪽 거를 잡는 거죠 코늘림 V자 중에서 바깥쪽 거 이렇게 자 이렇게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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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에서 이제 V자에서 이제 겉에 거를 일단은 표시를 해 놓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원형 얼굴에서 가운데 정도로 위치를 잡아 놓고 가운데 정도 위치를 잡아 놓은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 둘 이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이 간격을 벌려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지 모르겠는데 이 코가 보이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 가운데 기준으로 겉에 V자의 겉에 거를 잡아 주시면 돼요 이 이 사이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자 그리고 또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 음 먼저 이쪽 귀부터 해 볼게요 귀를 만들 때 사용할 코는 일곱 코거든요 또 럭키 세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여기 일곱 번째 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죠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으면 여기서 걸어뜨기로 걸어뜨기로 이제 떠줄 거예요 귀는 자 걸어뜨기로 여기 녹색 녹색으로 표시를 한 자리 여기다가 걸어뜨기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코를 빼준 다음에 코를 빼주고 어 사슬을 코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둘 셋 요렇게 어 다시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여기 기둥을 기둥을 요렇게 감싸면서 뜨는 거죠 기둥을 감싸면서 걸어뜨기로 해서 어 저 코를 이렇게 일단은 코를 빼준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을 세게 해준 다음에 음 한길긴뜨기 걸어뜨기로 어 4개 4개를 더 해줄 거예요 기둥을 4개 더 이렇게 이렇게 걸어뜨기로 가마뜨기였나 걸어뜨기였나 헷갈리네 걸어뜨기였던 것 같아요 어 하면서 이 실은 요렇게 놓고 저는 마무리 해줄 거거든요 요렇게 코바늘에 엇갈리게 이렇게 사선으로 엇갈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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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감싸면서 뜰 거예요 자 하나 하고 다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두울 셋 자 넷 적당히 이정도 감싸줬으면 그냥 쭉 땡겨 놓고 어 뒤로 그냥 대충 뒤로 넣어놓고 음 자 이렇게 하면 처음 사슬기둥 포함해서 기둥이 총 5개가 된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두 코는 모아뜨기 한번 요기 그러니까 걸어뜨기로 해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이렇게 한번 빼고 다시 걸어서 두번 빼서 모아뜨기를 한번 해줄거에요 요렇게 자 모아뜨기를 한번 했으면 이제 앞부분은 된거구요 뒤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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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이 코에 대칭이 되는 요 코 어 지금 여기를 걸었기 때문에 반대쪽 이제 반대쪽 여기죠 여기다 걸어야겠죠 여기다 걸어야겠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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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순으로 가주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갈거기 때문에 그니까 모아뜨기로 여기서부터 요 부분이 조금 뜨는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반만 빼주고 다시 걸어뜨기 모아뜨기 해야 되니까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빼서 이렇게 빼주고 모아뜨기 모아뜨기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는 이 실 걸리적거리니까 좀 짧게 잘라주고 진행할게요 나머지는 한코에 하나씩 다섯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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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자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왔죠 그럼 이제 빼뜨기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처음 사슬기둥과 두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쭈르르르 여기다가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일단은 베이스가 완성이 된거고요 여기서 이 위로는 걸어뜨기는 이제 없어요 처음에 얼굴에서 귀를 잡아줄 때만 걸어뜨기로 만들어 준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다음은 이번 층은 3코씩 모아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슬을 하나 둘 먼저 올려주고 잠깐만 이렇게 빼뜨기 한 다음에는 사슬을 두 개로 올려주고요 3코씩 모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슬 두 개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번 빼주고 다음 코에다가 또 빼주고 이렇게 기둥 세 개가 걸려 있을 때 쭈르륵 한번에 빼서 세 코 모아주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걸고 다시 또 두 개 걸고 세 개 걸고 세 개 걸고 세 코 한번에 쭈르륵 빼주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또 세 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요거 손이 좀 좀 번거로울 순 있어요 다시 또 하나 둘 또 세 코 세 코 한 다음에 쭈르륵 기둥 세 개씩 모아뜨기 해서 한 바퀴 총 네 세트가 돌게 돼요 그러면 둘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모아뜨기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돗바늘 마무리 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실을 자르고 쭉 올려준 다음에 돗바늘 어디갔지 자 이렇게 돗바늘 쭉 빼준 다음에 돗바늘로 여기서 코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세 코 모아뜨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음 하나 둘 셋 건너 여기 여기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되죠 여기 이 구멍에다 그냥 빼뜨기를 해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돗바늘로 이렇게 훑어서 여기 실이 나와있는 이번에는 제가 이쪽 귀는 제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고 반대쪽 귀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되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코가 잘 안 보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실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있는 실 요 자리에다가 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서 세 코를 모아뜨기 했기 때문에 아래에 아래에 있는 세 코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 여기다 찌르고 아래 세 코를 관통하면서 요렇게 바늘을 찔러 놓은 상태에서 이 실을 넣고 이렇게 해서 빼주면은 빼주면은 자 위에 코 모양이 잡히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모아 줘야 되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거 좀 어렵겠다 빼뜨기 하는 걸로 다음 영상 다음 부분 빼뜨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처음 사슬 기둥 있잖아요 여기 아래로 찌르면서 나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처음 여기 아래로 들어가면서 여기 나머지들은 가운데로 그냥 관통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쭉 찔러주세요 이렇게 쭉 찔러주고 이렇게 쭉 통과 시켜주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처음 사슬 같은 느낌 요거 아래로 요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쭉 쭉 요런 식으로 관통을 시켜준 다음에 음 이쪽 귀는 이렇게 돗바늘로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뺀 다음에 마무리 짜잔 요렇게 해서 일단은 요쪽 귀를 마무리 해봤고요 음 반대쪽 귀는 그냥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음 요게 돗바늘이 힘드신 분은 기다렸다가 그 빼뜨기 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반대쪽 귀 역시 음 이거 이제 B쪽은 필요 없으니까 요쪽 마킹한 거는 빼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번째 여기 여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단은 표시를 해놓고 음 자 요렇게 위치를 잡아 놓고 반대쪽 귀를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위치를 잡아 놨으면 자 이제 반대쪽 귀는 여기서부터 시작 안 할 거예요 어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왠지 어 여기서부터 시작도 해봤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 아래쪽에서 시작하는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서 음 이쪽 귀는 여기서 반대쪽 귀도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어 모아뜨기로 시작 그러니까 뭐 가운데 여기 머리 부분에는 모아뜨기로 할 거잖아요 막상 떴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게 나름의 아주 미묘한 디테일이라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자 뒤집어서 여기 마킹한 코 에 반대쪽에 되어있는 코 요자리 아 코바늘이 6호네 음 자 여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부터 해서 이제 귀를 똑같이 시작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초코를 걸어서 빼주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한길긴뜨기 자 요렇게 시작만 이 자리에서 시작하신 다음에 음 방식은 반대쪽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이제 끝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만 돗바늘 마무리가 아닌 빼뜨기 마무리 하는 걸로 영상을 보여드릴께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코씩 모아뜨기를 해서 해주면은 음 빼뜨기 이번엔 빼뜨기로 해볼 거니까 빼뜨기는 여기 여기 앞면 쪽에서 기둥 하나 둘 세 개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어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코가 좁기 때문에 이거 찌르는 게 조금 어 힘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걸고 빼고 빼뜨기 한 다음에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실을 돗바늘에 꿰서 이제 아래쪽 여기 처음에 사슬 이 부분에서 비슷해요 처음에 사슬했던 요코 사이로 쭉 들어가면서 쭉 넣어주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서 적당히 당겨주고 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이 사이로 숨겨주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빼주면은 양쪽 귀 완성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귀는 완성이 된거죠 자 짜잔 귀여운 키티키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얼굴에 수를 놓을 건데 어 먼저 코부터 해볼게요 코부터 코는 쉽게 말하자면 정가운데 가 되겠죠 정가운데에서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처음 시작했던 다섯 코 자리 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두 축 내려와서 여기 이 자리 가장 가운데 두 코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수를 놓을 거에요 음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삐져나오는거 그냥 장식용으로 두실거면 삐져나오는거 상관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쭉 빼준 다음에 어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감침지를 어떤 실을 쓰냐에 따라서 다를텐데 수세미 실로 하면은 한 네다섯 번 정도 감아 준거구에 참고로 얘네들은 두꺼운 실로 하실거면은 한 세 번만 감아도 충분히 두께감이 표현될 거라서 음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가운데다 이렇게 감아주면은 코가 어 초점이 좀 안 맞았네 코가 표현이 되는데요 어 실이 이제 당기고 하다보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잖아요 요건가 어 엉기기 하면은 안 풀리긴 하는데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 풀리게 하시려면은 잠깐만 이거 풀고 이 같은 위치에다가 다시 수를 놓을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실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위치 같은 위치에다가 수를 놓을 건데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뒷면에서 뒷면에서 뒷면에 구멍 넓은 대로 이렇게 찔러서 요렇게 어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빼주고 빼준 다음에 빼준 다음에 요렇게 뒤에 요만큼 실을 냅둔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호빵을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이렇게 수를 놓을 때 실 마무리 하는 것을 대충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적당히 이제 코를 수를 놔 줘야 겠죠 두번 하고 세번 정도 하면 됐나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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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두께를 더 두껍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번 네번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전 세번 정도만 해줄게요 세번 하면서 마지막 할 때는 요렇게 해서 앞에서 찌른 다음에 뒷면에 같은 자리로 나오게 빼는 거죠 빼면서 적당히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이렇게 같은 자리로 나오면은 여기서 실을 뒷면에서 이렇게 묶어 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고 한번 더 풀리지 않게 두번 꽉 묶어 주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너무 바싹 자르면 풀릴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쏙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쏙 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깔끔해지는 거죠 수세미 실은 날개실 날개 부분이 좀 묶을 때 찝힐 수도 있으니까 뺄 때 이렇게 탁탁 털어 주면서 빼야 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깔끔해져요 짜잔 짜잔 음 나머지 눈이랑 수염 부분도 같은 식으로 해줄 건 거죠 자 그럼 이제 어 수염 이번엔 수염을 할 건데요 수염은 보시면은 여기서 귀가 귀가 달린 기둥 귀가 달린 기둥 귀가 달린 기둥에서 그러니까 위치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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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있는 여기 귀가 들어가 있는 코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내려와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 보기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4개 내려온 다음에 이쪽은 보시면은 이 기둥 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한 칸 아래로 찔렀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한 칸 아래로 요 위치 그럼 실을 수염실을 미리 준비해야지 적당히 짤라서 으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맞아 맞아 요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할 거에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하나 둘 여기 귀가 있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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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칸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찌른 느낌 이렇게 이 위치 요 자리를 기억했다가 마찬가지로 뒤에서 찔러 줄 거에요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좀 구멍이 넓은 대로 넓은 대로 찔러야지 나중에 묶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 사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뒤에서 열로 찌르고 자 요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아까 거기 네번째 하나 둘 셋 넷 칸 내려온 요자리로 찌르고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잡았으면은 앞칸은 한 코씩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뒤쪽 수염의 뒤쪽 부분은 두 칸씩 내려오면 돼요 처음 시작점만 잡아 놓으면은 앞칸은 한 칸씩 여기서 한 칸 아래로 찔러주고 뒤쪽은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두 칸 아래로 내려오고 앞은 다시 한 칸 아래 그리고 이쪽은 다시 하나 둘 마지막은 요까지 넣으면 끝이죠 둘 하고 마지막 찌르면서는 또 여기 처음 처음 뒷면에 찔렀던 요자리에다가 이렇게 둘 수염을 내주면서 요자리에다가 해서 묶어주고 해주면 되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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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뒤에서 마찬가지로 묶어주고 적당히 잘라 준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안으로 넣어주고 반대쪽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께요 반대쪽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께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1코 2코 3코 4코 이 자리에서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뒷면에서 이렇게 찔러주면 되죠 이렇게 찔러서 여기 이번에는 요 요기 아래코로 타고 내려오면 되요 여기다가 아래코로 타고 내려와서 요렇게 찌른 다음에 이쪽은 2코 마찬가지로 2코 내려오고 앞에는 1코 이쪽은 2코 또 앞쪽은 1코 하면서 마지막 이쪽을 찌르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처음에 실을 뺐던 그쪽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수염을 표시해주고 수염을 표시해주고 역시 뒤에서 묶어서 자 묶어서 자르고 벌려서 쏙 넣어주고 짜잔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눈만 눈만 달아주면 되죠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형 눈을 달아주잖아요 인형 눈이 좀 더 이쁘긴 한데 인형 눈이 없으시다는 거나 수세미로 정말 쓰실 용도라면 실 가지고 스티치를 놔주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이게 수세미 실로 한 거지만 수세미 실로 한 것도 눈은 그냥 스티치로 했는데 뭐랄까 얇은 실보다는 좀 두께감이 있는 실로 두꺼운 실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둥글고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바늘 7호 정도 사용하는 이 두께 실 가지고 세 바퀴 해준 거거든요 근데 같은 실로 일단은 모양을 잡아볼게요 이제 눈을 스티치 해주겠습니다 눈 역시 사실 여기 위치 잡아서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이 자리 약간 뭐랄까 수염 수염의 중간 쯤에 이렇게 오는 게 이쁘더라고요 수염의 중간 쯤 이렇게 이렇게 이 두 코를 사용할 건데요 이 두 코를 사용할 건데 적당히 이제 또 뒤에서 시작점을 잡아서 찔러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기둥에 있는 제일 위 코에다 찔러 봤고요 이쪽 눈 위쪽은 기둥에 있는 제일 위쪽 코에다 이렇게 찔러 봤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은 여기 코에다 찔러 봤죠 제가 위치를 잡은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혹은 더 이쁘다 생각하는 곳에다 위치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를 이렇게 감침질로 코 했을 때처럼 이렇게 눈의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옆으로 감아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감고 이 옆으로 겹쳐서 감지 않고 옆으로 옆으로 감는다는 거죠 지금 얘는 좀 크기 때문에 한 4바퀴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뜬 수세미는 이런 식으로 해서 3바퀴만 한 건데 얘는 크니까 얘는 일단 4바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4바퀴 째니까 4바퀴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찔러 놓고 이렇게 해서 짜잔 해준 다음에 또 이제 뒤에서 묶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위치를 잘 잡아서 뒷면을 마무리하기 전에 구멍이 나 있을 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묶을 때 수월할 수 있지만 모양 돗바늘이 얘가 돗바늘을 뱉어냈다 모양 잡을 때 수월 그러니까 근데 다 떠놓고 하는 게 모양 위치를 잡는 게 수월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대쪽 반대쪽 하면 이제 얼굴이 다 나오는 거죠 반대쪽 역시 여기 가운데 이 수염의 가운데 느낌이니까 이렇게 처음에 가운데 느낌이 나서 이렇게 여기 코에다 찔러주고 반대쪽에 대칭이 되는 부분에다가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네바퀴 를 감싸주고 하나 둘 자 셋 넷 넷 마지막 이쪽은 좀 더 쨍기 것 같은데 눈이 쫙쨍이 나오겠다 넷 넷 네번째는 뒤로 이렇게 빼주면서 넷 넷 오 емон 자르고 digo 또 이제 이제 싹 쏙 어디 걸렸나 쏙 됐다 이렇게 전부 이면서 예~~~ 눈짝짝이 키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2번째 눈을 너무 타이트하게 했나봐 강제로 성형수술 시켜 줘야지 이야 됐다 됐다 커졌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키티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리본 남았다 자 리본은 이렇게 예전에 제가 떠 놓은 걸 이렇게 달아줄거 끝이 아니고 자 이제 새 리본을 달아 줄 때까지 요렇게 얹어 준 다음에 음 리본 만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본은 키티 핑크색도 이쁘고 뭐 노란색도 이쁘지만 역시 키티는 빨간색이 대표적이죠 짜잔 빨간색 실로 준비했어요 자 어 처음 층은 이렇게 가마코로 초코를 만들고 매직링이죠 매직링 어 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올려 준 다음에 어 한길긴뜨기를 처음에 이거 가마코 그러니까 매직링 자리에다가 어 사슬 기둥 3개를 올려 준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13개 해줄거에요 13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빵수 세미 패턴이랑 똑같죠 첫번째 층은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어 가마코 제가 가마코 가마코 했었는데 매직링 이었죠 매직링 자리에다가 음 한길긴뜨기를 13개 해가지고 사슬 기둥 포함 총 기둥 14개를 어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둘 둘 열 셋 14개 하고 어 14개 이제 처음 사슬 기둥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14개를 했으면요 어 첫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음 그래서 처음 원을 만들어 주고 가운데 이거 이 코는 타이트하게 당겨서 오므려 줄게 먼저 오므려 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음 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사슬 하나 하고 빼뜨기 했던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를 한코에 두개씩 하나 둘 해서 4세트 해줄거에요 둘 해서 4세트 하나 둘 한코에 두개씩 하나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자 이렇게 처음에 짧은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4세트 해준 다음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는 빼뜨기 여기다가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빼뜨기 자 요렇게 이렇게 둥글려 온 거죠 그리고 반대쪽은 대칭이 되게 해서 다시 해서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해준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개씩 또 4세트를 해주는거죠 한길긴뜨기 두개씩 해서 4세트를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네번째 세트 해주고 4세트 했으면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코는 그 다음 코 요자리에다가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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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빼뜨기 하고 실을 조금 넉넉하게 잘라 줄 거에요 조금 너무 길게 자를 필요가 없는데 실을 조금 넉넉하게 잘라서 이 상태에서 쭉 끌어올려서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리본 리본을 만들 준비가 된거죠 이걸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칭칭 감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칭칭 감으면 요 리본이 나오는 거에요 근데 그냥 감으려면 모양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요렇게 해서 뭔가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눌러서 잡아준 다음에 감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돗바늘로 한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잖아요 빼뜨기 했던 자리 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빼뜨기 했던 자리 넣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일자가 맞나 일단 찝어 주는 거라서 요렇게 해서 여기 반대쪽 빼뜨기 했던 위에 코 요렇게 관통해 줄 거에요 여기는 코가 이미 여기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쭉 넣고 쭉 놓은 상태에서 당겨주면은 어 대충의 모양이 잡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위로 감싸 줄 거에요 요렇게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실은 실이 두꺼워 가지고 모양이 제대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모아 줘서 주름을 잡아 준 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해서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으면서 아 이거 실이 잠깐만 조명을 켜볼까 어 감으면서 요렇게 이거 옆으로 해서 감는 부분이 음 감는 부분이 옆으로 넓게 감기도록 어 잠깐만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감는 거는 전에 리본이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몇 번 적당히 감아주고 감아주고 뒤집어서 뒷면에서 요렇게 이렇게 이 실을 이 옆으로 빼놨잖아요 요렇게 반대쪽으로 빼주면은 빼주면 돼요 빼주고 조명 조명 다시 끌께요 여기 리본 부분은 좀 당겨서 벌려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벌려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벌려주시고 약간 힘있게 당겨줘도 돼요 이렇게 당겨주는 게 싫으시면은 제가 한 코에 두 개씩 했는데 처음과 마지막 두 개 자리는 세 개를 해주셔도 무방해요 세 개씩 해주시면 좀 더 잘 벌어질 텐데 저는 그냥 두 개씩 한 다음에 힘으로 당겨서 벌릴 겁니다 요렇게 벌려주면 모양 이쁘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뒤는 묶어 주시면 될 텐데 음 이거를 이 실 두 개 남은 걸로 해서 어 이 실 가지고 그냥 같은 자리에 감침질해서 고정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했던 걸 응용해서 이쪽은 위치를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이쁘다 이쁘다 빨간 리본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해서 이렇게 뒷면으로 뒷면으로 찔러서 마무리해볼까 뒷면으로 찌르고 그리고 반대쪽 칠도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빼준 다음에 위치 괜찮나? 위치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서 묶어 주는 거죠 묶어서 묶어서 잘라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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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면 넣어주고 짜잔 귀여운 헬로키티티수샘이가 완성됐습니다 예계를 됐다 됐다 예 귀여운 헬로키티티수샘이 완성 리본까지 이렇게 다니까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구요 리본은 지금 이 해당 영상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좀 더 헬로키티 리본 같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제가 다른 키티 다른 이런 리본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보시면 이 리본 영상이 별도로 있거든요 리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뜨시면 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쁜 키티를 만들어 왔습니다 리본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이제 여기 키티의 눈 부분도 인형 눈으로 할지 이렇게 스티치로 할지 또 이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쁜 키티를 만들어 봤구요 수세미 실이 아닌 이렇게 일반 실로 떠도 너무 귀여운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기들 장난감 이라든지 그렇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장식으로 해도 되고 귀여운 동전 지갑 어 네 그래서 어 참고로 리본만 별도로 해서 리본 핀 같은 걸로 해도 좋을 것 같구요 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함뜨를 해봤구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뜻신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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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